2지면 곱하기 2, 140, 3지면, 9지면 몸무게 9배를 지금 견디는 얼굴이에요, 저게 네, 안녕하세요 24년째 비행을 하고 있는 진격의 아재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행하기 전에, 비행하기 전 훈련들이 있고요 그걸 다 통과를 해야 비행으로 들어가요 그게 아까 준비하신 지, 내성, 가속도 이런 걸 다 끝나야 중력 가속도 훈련 같은 거 다 끝나서 기본적으로 조종사를 할 수 있는 체력이나 이게 돼 있구나 그 사람들이 비행훈련에 입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 영역이 따로 있고요 비행훈련에 입과를 해도 이 사람이 비행하다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비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게 비행을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사람의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되잖아요 공중에 올라가는 순간 축이 2축에서 3축으로 바뀌잖아요 공간상의 방향 감각이나 이런 게 안 되시는 분들이 선천적으로 있어요 비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죠 1편에서 뭐 이모전시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그럴 때 이모전시 하면 이제 탈출해야 되죠 탈출도 잘해야 되겠지만 탈출해서 또 귀환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훈련들이 많습니다 그런 훈련들이 스펙트럼이 쫙 있어요 비행 전 훈련 중에서 가장 두려운 훈련이 있어요 다른 훈련들보다는 중력 가속도, 진해성 훈련이 있는데 그때 기본적으로 6.5G 정도를 훈련을 하는데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는 훈련이죠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단연 으뜸이죠 비행 전 훈련에서 가장 관심을 썼는데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 일반 분들께서도 중력 가속도 훈련을 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굴 일그러지고 저희도 처음 훈련을 받을 때 사관학교 나와서 훈련을 받을 때 동기들 정상적인 얼굴들이 거기 들어가면 동기가 돼요 패닉에 빠집니다 다들 그 얼굴 보는 순간 그게 가장 그래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죠 어땠냐고요? 한번 해보실래요? 제가 이렇게 다리 잡고 이렇게 막 돌리면 농담이고요 그 공간이 되게 작아요 비행기처럼 만들어서 카메라 몇 개 있는데 되게 작은 공에 딱 앉는 순간 폐쇄공 표층부터 아.. 이 작은 공간에서 스티이 이렇게 넓잖아요 사람이 좀 넓어야 사고가 되는데 딱 카메라 입구 앞에 딱 빨간불만 보세요 파란불 아.. 이러다 죽겠구나 그리고 이게 돌아요 그러면서 이 암울한 느낌 와... 이... 뭐라 그러죠? 치이... 피가 아래로 쏠리면서 그 느낌이 암울해요 아무래도 이제 머리 쪽에서 피가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 지가 많이 걸리면 말리 걸릴수록 줄어들겠죠 끝나면 다시 피가 올라오죠 시원한 느낌 옛날에 이런 거 해보셨나요? 아... 이거 알면 아잰데? 아... 왜 그런 느낌이 온몸에서 전율을 하죠 끝날 때 근데 이제 육지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건강하고 피디님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하실 수 있고 어느 정도 운동하시고 근육도 어느 정도 키우셨으면 되고 그리고 거기를 도와주는 호흡법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다 가지만 진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또 재밌는 얘기가 키 크고 멋있고 이런 분들이 잘 할 것 같죠? 아니랍니다 키가 크면 피가 더 많이 떨어지죠? 가슴에서 피를 머리까지 밀어줘야 되는데 피디님은 뭐 저랑 비슷해서 뭐... 키가 막 크시면 이거를 심장에서 피를 밀어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유의합니다 조종사들 그래서 옛날부터 키 큰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특히 전투기 모시는 분들은 자꾸 저처럼 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사시라는 호흡법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? 근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M1이라는 호흡법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끄익끄익 소리를 질면서 찾는! 왜냐면 여기 목에서부터 공기가 안 나가게 딱 막아놓고 으윽으윽 하는 이런 M1 호흡법이 있으면 지금 그거 안 쓰고요 현재 L1 호흡법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공군본부에 또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 호흡법을 통해서 키가 올라가는 거를 같이 막아주는 거예요 배에다 힘을 줘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안티 G 슈투를 입죠 들어보셨나요? 이렇게 조종사들 조종복 말고 위에 이렇게 배까지 해가지고 영상 보시면 그런 옷들이 있어요 여기에 G가 들어가면 항공기에서 바람이 나와요 그럼 여기 복대 같은 그 옷에서 튜브가 이렇게 막 불어나요 그러면 피가 내려가고 싶어도 튜브가 여기서 잡고 있죠 심장에 있는 피가 더 이상 안 내려가게 그런 장치들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고성능 전투기를 타신 분들은 그렇게 호흡법, G 슈트, 그리고 매일 체력 단련 이 세 개를 통해서 육지를 극복을 하죠 근데 육지는 기본이고요 웬만한 전투기는 7.33G 옛날 전투기들 고성능 전투기는 9G 이상을 견뎌야 됩니다 굳이는 차원이 달라요 그거 굳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G 훈련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급과속, 완과속 이런 훈련들이 있는데 저는 그 완과속 훈련을 하면 1G부터 돌면서 0.2G씩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서 9G까지 쭉 올라가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0.2G씩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압박을 하잖아요 팔찌에서 G 슈트가 터졌어요 오래된 G 슈트가 터져서 저도 모르게 뻥 소리가 나서 딱 쳐다보니까 밖에서 보게 제가 죽은 줄 알았나 봐 정신차린 선생님 에이씨 하고 스틱이 당기고 있어야 되거든요 땅 터지면서 저도 모르게 스틱을 릴리스 한 거야 지금 팔찌였는데 굳이 찍고 내려와야 되는데 딱 릴리스 했는데 육지인 거야 아 또 팔찌까지 또 올라가야 돼?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급과속은 한 번에 쭉 당겨서 굳이 쫙 올라가거든요 한 번에 자세 잡으면 거의 괜찮은데 완과속은 나중에 아 진짜 토 나올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거 너무 오래 하니까 계속 왜냐면 남들이 1분에 끝나야 되는데 30초를 더 하게 되는 떨어졌잖아요 그 훈련이 저는 제일 힘들었어요 대부분 영상들은 급과속 훈련들이 나와요 스톱 맨 앞으로 가보시죠 지금 정지윤 씨 G 테스트를 보는데 지금 G가 올라가는 거 아까 동그라미 보셨죠? 그죠 빨간색 저거 극과속 훈련입니다 왕과속은 안 시킬 거예요 되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극과속 바로 2초 안에 굳이까지 올라가죠 지금 그거를 지금 견디는 거예요 다시 가보시죠 다음 주는 투 2초만에 지금 3초네 굳이까지 막 올라가고 있죠 그죠? 저 얼굴 보세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유 우리가 그냥 서 있는 현재 중력이 일지죠 그걸 일지 그래비티를 일지라고 했을 때 이 90력 원심력을 지혜 포스로 나누는 거예요 70kg라고 했을 때 일지면은 70kg 지금 70kg 몸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걸어다니실 때 2지면 곱하기 2 140 3지면 9지면 몸무게 9배를 지금 견디는 얼굴이에요 저게 9배 위에서 친구 9명이 위에서 막 올라탔어요 죽을 것 같죠 그죠? 근데 온몸이 지금 전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아닌 이 살들 살들이 지금 다 처지죠 얼굴에서 특히 얼굴이 처지죠 그죠? 근데 근육들은 처지지 않겠죠 그래서 근육 운동 많이 하신 정지훈씨 운동 많이 하시죠 저렇게 급가속에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굳이가 딱 되니까 사람이 안정되죠 급가속 할 때 초반에 되게 힘들었어도 굳이가 딱 되는 순간 어느 정도 사람도 몸이 적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지훈씨 대단한 거죠 그죠? 한 번에 통과하시고 존경합니다 오늘은 이제 중력가속도 훈련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훈련 전에 공군의 전투기를 타려면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중력가속도 훈련 그런데 정지훈씨처럼 훈련을 안 하고도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생기는 일로 꼭 아시고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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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